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숨어있고 무서워 나오기를 꺼려하며 나타내기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와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내가 먼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온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외롭고 고통성에 있을 때 내가 제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셨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화하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 범죄에서 부끄러워서 나무숲에서 숨어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있지만 그들로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냥 냅두시지 왜 쫓아내셨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거기서 살아버리면 영원히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로 알고 내보내셔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화염검으로 들으셔서 내보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 얻도록 오히려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힘들고 아파서 그게 무슨 사랑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에녹에게 말씀하셨고 무드셀라에게 말씀하셨고 라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노아에게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훨씬 전에 300여 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셨는데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600세가 됐을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969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가에 바로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인간에게 내 영이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을 거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랬을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 육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 그러나 이중적인 의미로 말하면 홍수 있기 전 120년 그러니까 600세가 된 노아의 나이에서 120년을 빼면 480년이죠 자기가 노아가 480세 때쯤 돼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노아와 노아 아내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노아가 자녀 샘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것은 500세가 된 후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늙지 않는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아가 되죠 오늘날 100세가 넘어가고 하면 굉장히 노아 되고 100세 이상 지금 우리 미국 땅에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건강하신 건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천 살 가까이 되는 그 삶을 살아도 많이 노아 되지는 않는 거예요 늙지는 않는다는 거죠 500세가 된 여러분 아담이 8대를 봤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아들과 딸을 낳았다 말합니다 인간의 수명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홍수 위에 점점 샘이 600세 그럼 점점 점점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오늘날 120세 살면 거의 완전한 삶을 살았 것처럼 되죠 480세 때의 노아에게 만나신 그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샘과 함과 야배를 낳았고 함께 그들이 자라면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 방주를 질 때의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봐 주셨는데 노아에게 여러분 다른 모든 자녀들 모든 가족들 모두는 다 여러분 3, 40, 50, 100세 이후에 다 결혼해서 아들, 딸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노아는 480, 500세가 될 때까지 500세대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부부가 그냥 얼굴만 뻥금뻥금보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녀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비교했을 때 나의 삶에 외롭고 슬퍼한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은 오에게 그에게 와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5장,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드디어 샘과 향과 야배를 낳았다 이후에 그래서 여덟 식구 샘의 함, 야배 며느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여덟 식구가 구원 받게 되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는 나는 오히려 실패자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긍율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만이겠어요? 노아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31절에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루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내 때가 돼서 거기서 동생 하란이 거기서 죽습니다 나 여기서 더 이상 살 마음 없다 해서 이동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들 통해서 이주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 29절 보면 아브라함과 나울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울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승하의 아버지다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 자식이 없고 큰 아들이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루를 떠나 가난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료했으며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모두가 자녀가 없는 그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을 아들처럼 양자삼 마음 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떼타신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족장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샘의 후손 다른 족속들은 다 나라를 세워가면서 크게 이어가는데 오히려 우고하면서 아람 땅에 우고하며 기웃하고 살고 있고 힘이 없고 연약한 아브라함 가족에게 하나님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모세, 다윗도 모세도 실패하는 그 순간 오히려 그래서 양이나 쳐야 됐다 미대한 광해에서 40년 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와서 먼저 부르셨고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다윗도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여덟 명의 형제 중에서 오히려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잔치하고 파티해야 되는데 막내 너는 양이나 쳐라 라는 것 모든 형들은 다 초대받아서 가는데 막내인 다윗은 형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양이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아니다 그 다윗을 데려와라는 거죠 그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맞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 여인에게 다가오시죠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디 살고 있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땅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사마리아 땅 그 위가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땅인데 오늘날 여러분 이 수가 라고 하는데 사이카 라고 하죠 사이카가 어디냐 오늘 성경에 신약성경 여기에 딱 한 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이카가 어디냐 세겜입니다 세겜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세겜 그래서 그 사이카에 지금 무슨 우물이 있어요 야구배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겜의 땅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 때 처음 나오고 그리고 33장이 이어서 그래서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세겜 땅이 아주 중요한데 그 세겜 오늘날 그 당시 그 이름 예수님 당시의 것이 사이카 오늘 우리 한국식으로는 수가 이렇게 불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을 할 때에 이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 아시라의 멸망 당할 때에 결국 그들의 혼합정책을 통해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다 여러 가지로 섬겼어요 혼합정교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지켜려고 했던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도 같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대로 상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다가 오늘 여러분 오늘 요한봉 앞부분 계속 예수님께서 침례받아 요단강에 함께 있다가 사역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갈릴리라로 가르셔야 되는데 그래서 갈릴리로 여러분 오른쪽 지도에 그래서 파란색 줄로 대인 파란색으로 하면 이것이 지름길이고 산길, 능선길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 유대아 백성들이 갈릴리 땅, 저 납달리, 수블론, 이사갈 땅 그곳으로 갈 때에 어떻게 그쪽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빨간 줄로 되는 이곳 우회에서 가는 겁니다 오는 것도 우회에서 가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도 너무 강했다라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일부러 가졌어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일부러 가졌어요 그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 오늘 그래서 그 여인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 먼저 와주셔서 만났습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믿은 것 같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한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났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살펼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시작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나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에게 고립되고 황량한 인생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고립되어서 혼자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성경을 잘 보면 6시 제6시라는 겁니다 6시가 언제냐 여러분 정오예요 정오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을 아침 6시부터 해서 이걸 다시 12시간으로 나누는데 제6시라는 얘기는 6시부터 시작하면 몇 시? 12시 정오인 겁니다 정오 사막 기후를 통해서 뜨거운 햇살이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물길러 오지 않아요 아침 때나 저녁 때에 그때 물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쉽고 자기의 삶을 말하고 싶고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주님께서 오히려 만나 주시고 찾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제애들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곳인 요한보다 많다는 말이 바리세인에게 들렸고 바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주신 게 아니고 누가 제자들이 침례를 주셨어요 이 줄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푼신 거 아시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절에 유다를 떠나서 예루살렘 지역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세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곳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세겜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들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그래서 나중에 땅을 나눌 때 요셉이 주는데 그곳에 처음 세겜 땅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 그래서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열두 정오심 정오가 된 겁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일부러 여러분 고립되어 있고 외롭고 한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일부러 오히려 만나시고 일부러 물을 달라 하시는 귀찮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외롭고 힘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부모 배 속서부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가까운 주위의 분들이 그 사람을 초청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믿게 됐지 않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또 직접 오늘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미국은 좀 덜 그런데 한국은 오늘날 여러분 도시마다 다 뭐가 서 있어요 아파트가 잔뜩 서 있습니다 닭장처럼 세워져 있는 그 집인데 요즘은 옆집에 옆집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서로 고립되어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오늘 미국 땅에서도 말찬가지로 점점점점 이웃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외롭고 뼛속까지 스스로 오히려 움츠러들면서 고립되어져 있는 이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신문에 이런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저에게 전화해 주시면 제가 30분 통화하는데 50불을 지불하겠습니다 왜? 자기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사람 어떤 여자 어르신이 꼬박꼬박 은행에 매일매일 자주 갑니다 왜 얼마든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데 은행에 꼬박 가고 또한 우체국도 매일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에게 말 걸어주니까 당신 건강하냐? 당신 괜찮냐? 어르신에게 물어주니 외롭고 힘들어서 스스로 소외되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이 사람은 오히려 광고를 부탁하고 만나러 가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없어요 스스로 문을 닫고 오히려 차단하고 다른 사람과 만나지려는 마음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여인처럼 일부러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정오해 나는 다른 사람과 얘기하기 싫어 하고 고립된 이 상황 외로운 이 상황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이 아픔, 이 괴로움, 외로움 오늘날은 더하죠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사이버 공간, 그래서 사이버 공간을 찾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나를 만족해 하려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로운, 힘든 이 여인에게 찾아온 주님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외롭고 힘듭니까?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힘들고 외롭다라고 할 자를 만나 주시고 찾아오시고 오히려 귀찮지만 Will you give me a drink?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말씀하신다라는 오늘 우리를 고립되고 황량한 그래서 isolate and desolate 있는 우리 인생 삶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두 번째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고통당하며 상처받은 인생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insulted and distressful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론 그 누가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의 아픔의 문제에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내가 상처난 것도 모르고 또 상처를 치료할 줄도 모르고 또한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 자기는 안 아프다 자기는 괜찮다고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말투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이웃에게 투명스럽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기 피로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정의감으로 충만해서 왜 세상은 이 따위야 세상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 필요하지도 않아 또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 간섭하는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부드러운 말을 곱갖게 오해하면서 듣습니다 이웃에게 평범하게 던지는 순수한 말도 그냥 받아치면서 거기에 의문보호를 던지고 거부하여 버리는 상처받은 인생이 너무 많다라는 것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8절 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무물가에 쉬고 계실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읍내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나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물 줄 수 있다 No 하고 그냥 예스 노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의 대답을 보세요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오히려 자기의 가진 상처가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 당신은 유대 남자 도대체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물 줄 수 없다 안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외면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오히려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 역사적인 그 갈등 속에서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치구하고 짐승치구했던 그 모습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생각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마리아 놈들의 빵을 먹는 자는 돼지의 살코기를 먹는 것 같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빵을 달라는 것은 먹지 않은 돼지고기 살코기를 달라는 것 같아 하면서 오히려 경멸적으로 부정한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모습 속에 나타나죠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더군다나 이 뜨거운 정오 그때 물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여자 왜 도대체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상처받은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와있다라는 거예요 상처받고 실패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이 오히려 끝까지 다가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일곱 명이 어부 출신인데 그 중에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보, 안드레 이 네 명은 다 동업자이면서 함께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낚신돼서 오히려 시몬이 거기서 에이 그물이나 수리하고 또 나중에 물고기 잡아야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죠 누가 보고 모장해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배 편에서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시몬에게 말합니다 저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는 겁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구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두 배에 가득 차서 잠기게 될 만큼 고기를 잡게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몬을 보죠 오히려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니라 실패하고 힘들고 하는 그 가운데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상처받은 내 삶은 왜 이것밖에 안되고 나는 왜 다른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하고 고통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힘든가 이 여인의 실패와 한숨이 얼마나 큰가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결혼을 여러분 다섯 번 이상 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 여인은 그 가운데에서 온전치 못하고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고통과 삶 속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픔 속에 있는 이 여인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궁율과 사랑을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픔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어요 아픈 자리에 누구에게? 의사에게 가야죠 의사에게 나의 아픈 것을 부끄럽고 하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안 가면 되겠어요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픈 자리를 의사에게 보여줘야 진료가 되고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내 아픈 자리 고통의 자리 주님이 와서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질병 아픔 고통 이 상처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아픔 괴로움 실패 고통 이 모든 상처받은 이 인생에게 오늘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먼저 와주신 그 주님은 누구에게? 무감각하고 메마르고 목마른 인생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무감각해요 느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완전히 메마러 드라이 되고 그리고 갈증하고 목말라서 여러분 이 여인 여인 보세요 오늘 여인 다섯 번 이상의 결혼 속에서도 온전한 목마름은 해결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커다란 반전이 오늘 10절인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여인에게 물 다오 물을 주시오라고 했는데 반면에 여러분 10절에서 이렇게 오히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한 내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하파이리스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생수를 주고 네가 오히려 당신이 내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은 메마르고 무감각하고 지금 현재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얼마나 목말라면 이 여인 남편을 계속적 다섯 번이나 바꿨습니다 목마른 인생 메마른 인생 무감각한 인생 한자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인을 바꾸고 파트너를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심지어 교회까지 계속 바꿉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목마른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끝없는 메마름과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권력과 돈과 명예를 차지한 최고의 절정에 오른 사람들이 그 목마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기와 추앙과 환호를 받지만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술과 마약과 여러 가지 향락에 빠져서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 오늘 스스로 나의 외로움과 아픔과 문제와 고통 그리고 이 타는 메마름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한 사람은 베니 월터 후퍼라는 사람인데 이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사실은 박사입니다 피지션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 아버지가 바람피워서 낳았어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오랫동안 아빠라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결국 그런 상황으로 태어났습니다 아홉 살이 돼서야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어려서 놀아주지 않고 주위의 가족, 친구들, 부모님들이 쟤하고 놀지 말라고 하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자기 마을에 교회에 자기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이들이 따돌리니까 아이들이 먼저 교회에 가 있고 자기는 뒤에 늦게 가서 앉아 있다가 애들이 나오기 전에 나는 빨리 나와야지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 가운데 매주일 교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늦게 가고 일찍 나오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와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이 나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다 나간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이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애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상처를 받은 것 같죠 그런 가운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왔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다시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더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외쳐지는 뒤에서 말하는 나는 내 아빠를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아이를 다시 뒤를 돌아보는 가운데 바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돼 그 말이 그 말이 들려지고 꽂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 있는 나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점점점점 성장하고 이후에 여러분 아버지 품에서 법을 공부하고 또 함께하고 또 여러분 스페인시 아메리칸 전쟁에 또 장교로 전쟁에 참여해서 대위로 전역하고 그 이후에 그가 후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두 번의 턴에 그래서 1911년부터 15년까지의 두 번의 턴에 주지사가 됩니다 왜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다 대부분 테네시를 40년 동안 차지하는 가운데 이 사람 혼자 리퍼블릭 공화장 출신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화해금 오히려 주지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지사가 되는 그 취임식 날 그는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를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할 때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용기를 얻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주지사가 된 것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그가 오히려 상원인으로 되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여러 번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린 대통령이 그를 여러분 철조노조위원회에 세워서 그로하여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가 후에 1500, 1957년 죽고 나서 그가 이후에 자기의 자서전이 후에 써졌는데 그 자서전 제목이 뭐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소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소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확신 속에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이 젊은 남자가 새로워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났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오늘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이야기는 비극일까요? 희극일까요? 해피엔딩 희극입니다 왜 그러냐? 답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변화됐어요 여러분 고립되었던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먹는 사람들하고 이제는 더 이상 고립이 아니오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히려 상처받은 그 영혼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 전도자 기쁨의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여러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목마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생수를 마시고 기뻐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찾아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한 이 벤 후퍼 이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이 여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이 여러분 한 구절에 강력하게 나타나 있어요 요원복음 4장 4절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의지가 들려있습니다 야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야 나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된다는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이 한 여인 수가상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참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그로 그녀에게 구원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눈이 오는 이 아침에 오늘 이곳에 왔다는 그냥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만나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구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이 나오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어렴들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자가 주님 만나느냐 주님 난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주님 만나 주십니다 주님 내가 너무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아파요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죠 하고 나오는 자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내가 목마릅니다 내 삶은 너무나도 감각 없고 너무나도 황폐하고 메말랐습니다 주님 내가 목말라요 타요 내 목이 탑니다 하고 하는 자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렐루야 내가 수고하고 힘들다 내가 외롭다 고통스럽다 하고 앉아 주님 만나 주신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음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아이디 나의 인생 그래서 아이디로 맞춰서 내 아이디 isolate and isolate 나의 고립되어지고 황폐된 삶 나의 상처받고 아주 치료받지 못하는 이 아픈 마음 그리고 인센셉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지 마 드라이한, thirsty한 나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의인을 불러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너무나도 나는 너무나도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결코 악한 자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뜨겁게 만남을 통하여 나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어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거 다 transformations impact 여러분 enjoying 그 내부에서 나의 삶을 주신 ários Been 음악 Lehrer Sev than append 그렇 aspirations martyr 공